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런앤런 재미있게 배우고 수익내자 황주명 네 이대혈림의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따뜻한 걸 넘어서 더워요 어느새 이제 외투를 입고 있으면 더워가지고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겉옷 안 입고 다니다가는 바로 또 감기 걸립니다 약간 그 오현진 형님 뵈면서 느꼈던 게 건강 불감증 약간 있는건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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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4월 달에는 IT 그리고 3, 4월 달에는 아마케 정말 중요한 섹터고 인간이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 주식시장은 보다 보면 이게 좀 해로운 것 같아요. 왜요? 이게 너무 들쑥날쑥고 판단이 안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 조금 기본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바이든 카드가 있었는데 이번 주식시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? 네 그래서 확실히 생각보다 시장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시장의 방향성이 좀 헷갈릴 때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드디어 또 기술적 분석이 나왔네요. 네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요. 이동평균선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스피 시장이 이제 61평선 안착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이제 61평선 위에서 일봉상으로 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의 중기적인 힘이 아직 소진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에 대해 61평선을 다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매물 부담이 쌓일 수 있으니까 이 61평선을 기준으로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글로벌 무역 규모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조선주 강하잖아요. 아 그렇죠. 해운주는 엄청 강했다가 요즘에 좀 밀리고 그렇죠. 운하 사건이었죠.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좀 있어요. 급등하는 종목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아 별로 안 좋습니다. 네 고점에서 특히 고점에서 유증을 발표하면 주가 급락하거든요.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인데 재무가 좀 안 좋다. 이러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언제 이제 약간 뒤통수 때리는 유상증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무역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.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IT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또 시작하죠. 조만간 실적이 나오면 잘 나올 것으로 봅니다.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든이 좀 구원 투수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죠? 그렇죠. 네 인프라 투자. 누가 그러더라고요. 바이든이 이게 참 재밌는 여러 가지 소셜이 있는데 바이 사서 들어올린다 해서 바이든이라고. 아 네 그럴 만도 해요. 왜냐하면 요즘에 증세 문제나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시장이 조금 더 호주에 반응하는 걸 보면 바이든이 이제 시장 친화적인가?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. 네 맞습니다. 저도 그 바이든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면서 근데 거기다 살짝 항상 글을 숨기는 게 이게 정치인 것 같아요. 글을 숨긴다고요? 네 그러니까 핵심을 좀 숨겨놓는 게 핵심은 뭐죠 그러면? 금리. 네 금리 인상이래요. 법인세 인상. 아 법인세 인상 그죠. 이게 트럼프 때 이제 쫙 낮춰놨거든요.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쫙 끌어올리는 모양새죠. 근데 인프라를 딱 질러요 일단. 그리고 그 밑에다 법인세 인상 살짝 집어넣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좀 더 돋보이게끔 네 근데 세금 인상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는 해 언제든 악자가 될 수도 있겠죠. 네 그렇죠.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. 맞아요. X가 워낙 첨락적 단위의 움직임이 미국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사실 진행되는 것 같아요. 투자는 투자대로 가는데 돈을 푸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. 어떻게 보면 이제 뉴딜 정책처럼 어떤 산업적인 분들 확장시키겠다는 거고 항상 숨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너무 어려워요. 네 갑자기 그 얘기를. 근데 그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이거는 결국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G2. 네 미국과 중국이죠. 미국과 중국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또 누르는 입장인 것 같아요. 원래 바이든이 친중 약간 영향이 있다고도 얘기 좀 있었거든요. 예전에? 예전에. 근데 오히려 지금 원래 현대 대통령처럼 똑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지금은 중국 친화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. 예. 그래서 일각에는 빌왕. 빌왕이 원래 중국 쪽 종목들 포트 쫙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. 예. 이번에 한 번 맞았죠. 예. 근데 이게 이제 또 음모론 얘기도 좀 있죠. 아니 감히 미국에서 돈을 벌고 중국 주식을 사? 뭐 이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. 괘씸하다. 괘씸하다면서 무너뜨렸다. 이건 음모론이니까 여기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이렇게 안도를 갖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드디어 콜옵션에 나갔던 외국인 숲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... 상방에 베팅하는 거죠. 네. 상방에 베팅하고 있는. 푸드옵션은 아직까지는 매도 매수라고 하기엔 특별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요. 근데 올라가는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시장 주도주들이 가더라고요. 전기차라든지 IT종목. 그렇죠. 결국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또 다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섹터라든지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도 이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제가 주식을 한 15년 이상 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편하게 매매하는 걸 하더라고요. 실적이 그냥 3년 이상 계속 좋아지면요. 주가 많이 빠져도 결국 다 올라오더라고요. 그렇죠. 시간이 지나면. 그러니까 실적은 주가와 이제 어쨌든 연동이 되는데 좀 늦게 가더라도 주가는 실적에 따라간다.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 불변의 진리도 나중에 또 준비했으니까요.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